아 아 아 아 자 유하 안녕하십니까 차명조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소리소문없이 발매했던 소리법식 소리소문없이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조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두번째 음원행보였죠 아잇댓 이후로 이제 2년만에 돌아왔던 제 두번째 싱글 슈퍼식을 발매하고 챌린지를 열었었습니다 슈퍼식 챌린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 제가 이거를 이제 슈퍼식 챌린지 처음에 열때는 바로바로 이제 좀 리뷰 컨텐츠로도 좀 하고 거시기 할라 그랬는데 아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내리를 이제 공사판에서 뒹굴면서 채널과 컨텐츠를 뒤로 한 채 저의 새로운 미래를 도약을 할 뻔하다가 다시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면하고 있었던 슈퍼식 챌린지를 다시 한번 옛날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저의 리액션이나 이런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텐데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영상들을 한번씩 훑어보고 리뷰하고 추가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굿즈를 드려야 되겠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내가 죄송해서 소령의 굿즈를 좀 만들어서 증정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이 굿즈가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한테 필요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받으세요! 한정판 굿즈입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증정되는 제가 이제 슈퍼식 챌린지 가끔씩 모바일로 볼 때는 한 20명 30명 정도 밖에 안되길래 어 뭐 얼마나 더 하겠어 하면서 한 50개 정도만 발주를 했어요 근데 오늘 모르겠어요 50명이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못 받는 분들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참여시켜드리면서 슈퍼식 챌린지 리뷰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굿즈를 공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굿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냅스라는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거 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계기로 통해서 또 멋진 굿즈들을 이제 같이 제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굿즈를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입니다 얘 여기에 다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애는 포장지입니다 포장을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짠짜라잔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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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짜잔 아 다양하죠 자 증정품 소개 짜자잔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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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광 재질 아니야 무광 코팅 무광 코팅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망의 키링 입니다 제가 이제 촬영장 비하인드 컷으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팔자구요? 반응 좋으면 팔고 자 아무튼 한정판입니다 요거 세 개를 인당 하나씩 한 세트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슈퍼식 챌린지 어떤 사람들이 진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력 슈퍼식 챌린지에 군가를 입혀보았던 전병력 기상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오 오오 pts 오오 자 다음 바로 오오 드디어 내가 뭔가 약간 그리던 그림으로의 성과장가? 오오 우우와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싱크로미 안되서 컴퓨터 와 아 신비님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지난번에 우리 면접보셨던 삭스머신님이시네요 제발 오예아 와 와 피스티스 파이어 베이베 와아 아니 우리 시킨대 안하고 앞부분 저렇게 빌드업을 마지막에 저렇게 조지신다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마랑님 어? 호올리 와아 됐지 와 개쩐다 어디 사세요? 디마랑님 감사합니다 어우 야 너무 멋진 피아노 연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커스텀님 아 지리긴 하네 예 우와 개쩐다 예 와 코스텀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 들었어요 자 다음 닥터데이님 비트박스시네 예 우와 와 이거 와 대박인데 선생님 싱크로만 안하세요? 아 이분을 보니까 약간 우리 개같이 멸망했던 조카펠라 컨텐츠가 약간 한 줄기 빗으로 보이는데요 어이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이 양반은 왜 참가한 거야 와 지리긴 한다 하하하 저씨 어이 이 양반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에이 장씨 이러기야? 나이 와 마무리까지 레전드 달라도 달라 3만 유튜버는 달라다 GTA 하고 싶은 뽕짝 버전? 뭐지 이건? 아니 이거 편집된 게 너무 와 좋다 소파님 감사합니다 침대 밑에 악어님 와 하루 세 번 작실한 양치로 빚은 건 지덕에 아직 틀리는 호홀링 본 적도 비행버지나 늦게 맺는 영원함 응꾼대 젊은 척은 어림없지 어깨 위에 삼칭 아들 탑 수칫기 따라 뻔한 나올 줄 야 이게 안 뜨네 한 아름다운는 확실하구만 토박사의 호림 삼아들은 못 참지 약수의 심장으로 제일 예쁜 우리 자기랑 오늘 밤을 냅다 덜다 내 인생은 존나 멋져 와 괜찮다 와 저 이거 들으니까 기억났어요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들었는데 와 저 바로 쾌변 했었거든요 진짜로 침대미대 악어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권모쩌님 우와 진짜 특이하게 한다 라인 대박이다 잘 들었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 이분 꺼 권모쩌님 감사합니다 아 뭐야 그는 피아노잖아 와 저거 뭐야 효과함으로 딱 포인트 준거 대박이다 와 역시 그는 피아노잖아 아 대박입니다 뭐야 익숙한 앵글인데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쇼맨씨는 무엇 아 세로님 아 이 앵글은 변화가 없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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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성능 어 확실하고 자 다음 우리 라파팜님입니다 하하하하 아이 하하하하 아 개섹시하네 아 개웃기네 근데 와 개쩐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라파밤님 어 슈퍼 시크하네요 진짜로 아니 근데 왜 벗은 거지? 궁금하긴 하나 이거 약간 도무지 의문입니다 그가 벗은 이유 인터뷰를 하자고요? 이따가 한번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퍼 시크 챌린지 제가 지금까지 눈뜨고 찾아봤던 참가자분들은 모두 일단 보았습니다 두 분이 더 있다고? 두 분 더 있으면 얘기를 해봐봐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지 내가? 내가 못 본 사람 이분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짜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리오가 롱털TV에서 챌린지를 여러분께 흥미한 챌린지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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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음 내 짜리 와 개쩐다 아 맞아 이분 맞아 옛날에 내가 앞부분만 보고 아 이건 방송 때 리액션 해야지 하고 아 해놔서 기억이 있어 선생님 어디 사세요? 이분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차 저는 만남을 좀 기원하겠습니다 아 이거 못 봤으면 어쩔 뻔 했어? 아 옥년동 총자비님도 있구나 오 약간 클래직 콰이 같은데? 와 뭐야 아 뭐야 개빡세게 했네? 와 뭐야 아니 혹시 무슨 반전 매력이야? 마침 놓친 두 분이 굉장히 레전드였네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못 본 분들 영상의 태그를 샵 슈퍼식 챌린지로 변경해주시고 저희 카페에다가도 올려주시면 제가 가서 댓글도 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슈퍼식 챌린지 리뷰 방송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유바 어